내 꿈은 무엇일까 내 길은 어디일까 한 걸음 내딛어도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중급세에서 욕시 준비는 물론이지만 학생이 앞으로 나아가 비스테이키려는 후에 그리스로키, 기존표현 등 등 다양한 안태적인 시도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정, 자기 소신껏 자신의 창조성을 마음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애니벅스와 함께라면 너희는 할 수 있어 분명히 애니벅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내가 선택한 길 향해 후회 없이 사는 거야 남과 나는 나의 하나뿐인 삶이야 내 삶 dan은 나의 위주 와인 주니 영원이시Pretenー eu м profits 내 삶을 원하는 warn